뭐 좀 알아낸 거 있어? 뭐야? 그게 정말이야? 너 예원이네 집 알지? 유수 좀 알게 해줘 여긴 무슨 일이죠? 아직 더 할 얘기가 남았던가요? 얘기를 해야 할 게 있어서 왔어요 난 그쪽 집안 사람 더 볼 이유 없으니 그만 돌아가시죠 문산에서! 열상 나오셨죠? 저쪽 방에 이부자리 펴놨으니까 가서 쉬어요 그럼 저는... 같이 자면 되잖요 예? 남은 방이 딱 하나뿐인데 아 왜 안 자고 나왔어요? 잠이 잘 안 와요 안 잡아 먹을 테니까 들어와요 와 자요? 오늘도 희망의 노래를